이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난 너의 운명이니라 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지선에 니가 이 대협을 개설할 줄 아냐 목검 땅이 적기 멀리 있잖아 대왕을 포필하며 뻘지개를 수호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죽을 수도 쉬울 수도 없는 낙인의 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놈은 살생을 타고났어 죄송합니다 살려두면 반드시 피를 부르는 거야 어찌 그리 슬픈 눈을 하고 계십니까 니 녀석의 검에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살기가 어렵겠다 내가 고마워 살려줘서 심중의 살을 틈고 말다니 니 손에 피를 묻히는 건 내 한 가지 아니다 저는 제 맘대로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순순원 죽을 수는 없다 나으리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해 어찌할 수 없는 포기 운명입니다 그따위 운명 떨쳐버리면 그만이야 운명에 맞서고 싶으십니까 거기서 내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봐라 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죽여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분은 도라오신 없는 거냐 동순오팔 세이점 거냐 장대포대장님 윤수홍 교관님 세자지와 그분들 모두 내 손으로 날 너만큼 절대로 포기 못해 포기 안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으셔도 제가 있을 곳은 오직 흑사초로 뿐 맹혁의 증평이라 허브할 수 낄 수도 없는 내 왕과의 맹협 니 아디가 죽인 것이라 이를 니 아디 없어서 목숨을 받은 것이다 죽지마 애초부터 살상 따윈 없었나 맘만 먹이면 이 세상을 못하는 건 없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원치 않으셨던 일이 아닙니까 내 운명에 벌을 때리지 말아가라 살수의 길을 버릴 것입니다 모두 버릴 것입니다 동수야 마음을 품는 순간이 살수가 죽는 순간이다 니가 있느라 처음부터 웃으십시오 또 웃어도 그때보다 한 일 할 수 없어 내가 널 포기하게 하려면 날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어 난 그냥 살수일 뿐이야 떠날 거야 아무도 없는 무엇으로 우나 우나 찾지 마라 우나 우나 다 끝났는데 대체 뭐 때문에 잠깐 아주 잠깐 동안 그리 생각하고 그리 믿었고 망상의 착각이었다 내고 아무튼 아멘